정답이다. 낭 낭 낭 낭 낭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늘 중 지민이 생각하는 올해의 자기관리왕은? 나는 정답! 내 재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난 슈가라고 생각하고요. 나도 슈가라고 생각해. 아니지, 이거 지민이 정답이 얘기해야지. 최민 씨. 응. 내가 호텔 서비스 해줘야겠어요? 최민 씨요. 몰라요, 나도. 내가 일어나서 이것만 먹어. 여긴 놔둘 테니까 와서 식사하세요. 지민 씨, 아이스크림 녹습니다. 먹고 나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 선배님을 보면서 무대의 꿈을 꾸기도 했었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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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선배님이라고 하려고 해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마트는 어디서 하는지? 이 시실이.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거? 너 이거, 발이 터진 거. 마트에 실이랑 바늘 있으면 좀 사면 안 되나? 실이랑 바늘. 바지가 너무 커요. 너도 넣은거야? 와 씨, 감동이다. 정아. 이렇게 7개의 키워드가 다 되게 맞는 키워드들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올해 키워드를 한번 선정해볼까요? 저는 BTS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민의 소중함. 좋은 것 같아요. 지민아, 뭐야? 어? 뭐야, 라면? X바게띠. X바게띠야? 몇 개야? 두 개. 아, 그냥 이미 두 개, 일단 두 개 했어? 아, 아니, 허석이 형이랑 먹으려고. 아, 너 같이 먹어. 나 어차피 말이야. 아니, 아니, 형 드세요.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형, 치아, 치아 괜찮은데, 나. 근데 왜 잘해, 안 떠나? 그, 알지? 말은 괜찮은데 몸이 안 괜찮은데. 왜, 뭐, 뭐? 형이. 나 또? 아, 진짜 예언다. 아, 진짜 예언다. 저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니가 먹히면 어떻게 수술해? 아 그래? 내가 먹힌거야? 내가 먹은거 아니야? 뭐라는거야? 내가 먹은거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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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라던! 와아아아 둘이 전망대 나이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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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네 명 잔다 야 어? 저거! 어? 자, 트윙이 가라! 트윙! 가라! 진이야! 너가 해줘야지! 가라!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멤버들은 뭐 좀 하려고 하고 했던 거 같아요 어.. 이번 시즌은 뭔가 더욱 우리가 다 해야 한다기보다? 뭐 먹었어? 너? 안 먹었지 너 비행기에서 어.. 아..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물 좀 갖다 줄까? 수박 너 먹어요 수박 응 너 어때? 너 어때? 어? 너 어때? 너? 너 어때? 나? 나 어때? ninety 시민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주 마라 오주 마라 다리가 길잖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김파게트 야 뭐 먹고 있어? 여기도 먹고 저기도 먹고 해서 거기서 제일 맛있는 것들 내가 조금 베스트를 좀 담아줄게 앉아주세요 지금 거의 지금 직원이라고 레스토랑 직원이라고 좋아 에피타이저로 스프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 에피타이저 이게 원래 에피타이저 아니면 이제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뿌리지다 여기 아무런 것도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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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 아 시민아 엉덩이 조금만 주실래? 고마워 고마워 얘 뒤로 빠졌거든? 뒤로 빠졌어 근데 나 못 본 거 같아 아 오케이 봤어 아 아 아 근처도 한 명 있었네요 한 마리 내 근처 내 앞에 아 까비까비까비 아 왜 이래 나는 가만히 가만히 빠른 round 저의场 나 첫날 이리와봐 우리 뮤비 대출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보태서 최근에 저희 할머니가 통화가 있거든요 지금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게 기억이 나고 있겠거든요 열심히 할 테니까 저에게는 소중한 우리 친할머니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으악 야 진짜 정국에도 죽어 그래 야 이거 안 죽어 지금 시작 há 0 아 그 개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